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앞에 보호해주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끌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고 뒤를 뛰는 보니페이스를 볼 수 있고요. 또다시 뚜루패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김민재가 먼저 가서 커팅하는 장면이 나오죠. 진짜 김민재 얼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제 레버쿠저인데 미넨의 경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기 장면에서 사실 키미이를 쓰는 이유는 이제 요런 부분 때문이죠. 볼플레잉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키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키미이가 뛰어들어가는 그나브리를 보고 굉장히 좋은 왼발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킥이 이어졌고 그나브리가 이거를 한 번에 크로스 올리려고 했지만 좋은 수비에 맡기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너킥이 주어졌는데 김민재 선수가 해리케인을 보면서 케인아 야 우리 뭐 하나 작품한다 만들어 볼까? 케인아 나 봐봐 인마 이제 이렇게 딱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이제 슬쩍 봅니다. 어 그래? 너한테 아이디어가 있어? 민재야 민재야 너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민재가 어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우리 한 번 해보자. 여기서 민재가 말하죠. 야 너가 뒤로 돌아라. 너가 뒤로 돌고 내가 앞으로 돌게. 하면서 눈빛 교환을 맞춘 두 명의 선수.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돌고요. 해리케인 선수가 뒤로 도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크로스가 이제 올라왔고 여기서 상대편 수비수 머리 맞고 흐른 거를 해리케인이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짧은 순간에 민재랑 해리케인이랑 작전을 짠 거예요. 이렇게 짜면서 해리케인이 득점을 가져가면서 또다시 본인의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 한 가지가 있죠. 해리케인이 미넨에서 골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안 보인다. 어 지금 거의 천억짜리 미끼로 활약을 하고 있는 해리케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는 골 넣을 방법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오는 우파메칸. 아 브라더 축하한다. 그러면서 민재 달려오면서 눈빛 교환하는 거 봐 여러분들. 이 민재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케인아 야 우리의 작전이 통했다 이거야. 야 케인아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뒤로 돌라 했어 안 했어 하니까 해리케인이 야 맞아 하면서 아 고맙다고. 역시 나한테는 너네들밖에 없다. 우파메칸호랑 민재. 너네가 뒤에서 수비수에서 개고생하는 거 알고 있다. 어 야 고맙다 하면서 서로 안아주는 장면.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죠. 해리케인의 정말 좋았던 헤딩골.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자네가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네가 치고 나가다가 이렇게 패스를 넣는데 또다시 멋진 패스를 누르다 실패를 한 거를 세컨볼에서 해리케인이 공을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쭉 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뒤로 발을 밟게 되는데 여기서 해리케인이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으면 사실상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오른발 크로스로 앞쪽에 올라와서 해리케인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해리케인을 보지 않아요. 패스를 항상 컷백으로 주면서 뒤에 뛰어들어오는 자네가 슈팅할 수 있는 장면만 만들어준다.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해리케인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그 다음 장면은 이 장면이죠. 사이드에서 여러분들 치고 들어오는 프림퐁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스피드가 탑 스피드가 36 정도를 찌울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풀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바로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 앞에 보호해주는 선수가 이렇게까지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림퐁이 치고 나오게 되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들어가서 이 크로스를 블락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블락킹이 정말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공간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크로스가 만약에 올라와서 들어가게 된다면 우파메카노도 은간우랑 둘이 1대1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은간우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헤비급 챔피언이에요. 그냥 은간우는 싸우면 다 이기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파메카노랑 몸싸움하는 거 보면 보니페이스가 완전히 이번 경기에서도 본인의 피지컬을 보여줬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블락킹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또다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앞을 보호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끌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여기서 패스가 들어가고 뒤를 뛰는 보니페이스를 볼 수 있고요. 또다시 스루패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김민재가 먼저 가서 커팅하는 장면이 나오죠. 진짜 김민재 월클 맞습니다. 김민재 월클 맞고요. 보니페이스가 약간 손동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거를 김민재가 어떻게 딴 거지? 라고 보면서 보니페이스가 민재 앞에서 베이비페이스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장면이 나오죠. 지금 알폰소가 끌려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뒷공간을 침투하는 선수에게 스루패스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졌을 때 김민재 선수 뭐하고 있어요? 항상 김민재가 보여주는 장면이죠. 공을 바라보기보다는 반대쪽의 공격수가 어디서 뛰어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김민재를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고레츠카가 이렇게 따라가 주는데 결국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결국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장면에서 김민재를 한번 봐보세요. 야 너 그거 바짝 안 뛰냐? 아이 가서 묻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크로스를 쉽게 주냐? 하면서 고레츠카한테 한마디 하고 있는 김민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서 이걸 100%로 뛰어서 뭔가 좀 막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고레가 천천히 그냥 조깅하면서 뛰어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레츠카랑 키미이가 너무나도 이 둘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패스가 이어지고 이거 보세요. 패스가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원래 여기 심판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 키미이가 서 있고 이 자리에 고레츠카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센터백 앞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 공간에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선수가 공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파메카노가 끌려나올 수밖에 없고 김민재가 또다시 빠르게 땡겨가 주면서 이 슈팅을 블락킹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슈팅 블락킹한 거 보고 느낀 거는 야 진짜 말디니급 수비다. 아 이게 김민재인지 말디니인지 이탈리아의 진짜 빗장 수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파메카노 항의하는 거 보세요. 얘들한테 야 니네 우리 앞에 공간 보호 안 해주냐 아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우리 보고 하면서 굉장히 짜증을 내는 우파메카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장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니페이스가 웨이비페이스가 되는 장면 김민재와 우파 때문에 그 득점력이 좋고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았던 보니페이스가 득점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사실 골 들어갔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와 근데 이거를 끝까지 보면서 발로 막아내는 김민재를 보고 와 진짜 지린다. 와 이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쫑싸움이 났죠. 코너킥에서 쫑싸움이 났고요. 이 쫑싸움에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발을 뻗으면서 밀러가 프리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밀러가 굉장히 아파해요.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아파하지만 바로 심판이 프리킥을 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아픕니다. 바로 뛰어들어가면서 항의하는 밀러. 그리고 이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명을 하잖아요. 심판. 쟤는 발을 이렇게 들었고 나는 아래에서 위를 찼다. 이게 어떻게 파울이냐. 얘는 발을 뻗고 들어왔으면 얘가 더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밀러를 볼 수 있고 이거 보세요. 발 올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의 밀러. 그리고 여기서 심판이 아니다 했는데 제일 웃겼던 장면은 이거죠. 이거 보세요. 아래에서 확실히 찼죠. 오히려 이 선수의 스터디에 박히면서 아픈 건 밀러가 더 아플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재밌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 자 여기. 그나부리의 표정 변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나부리의 표정이 전 제일 웃겼어요. 이거 보면서. 그나부리가 현재 와 씨 이거 뭐야. 어우 위험해 보이는데? 하더니 어떻게 되냐. 밀러가 본인을 죽이러 들어오는 줄 알고 그나부리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와 형 나한테까지 오지마. 이러면서 오 씨앗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씨앗을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장면이 흐르트릿하긴 하지만 뭔가 밀러가 닭싸움을 걸러온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와 이 프리킥은 진짜 월클 프리킥. 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투엘이 이 장면에서 항의를 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왜 파울이냐 하면서 뭐 푹세이크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자 이 프리킥에 숨은 공신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김민재, 고레츠카, 키미히, 해리케인이 다 같이 증명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 키미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키미히가 있던 대로 공이 들어갑니다. 아 그럼 애초에 누워있던가 아 애초에 누워있던가 아 여기 서있다가 눕는 애는 난 또 처음 봐. 이렇게 서있다가 눕는 애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얘가 안 누웠으면 거기에 해리케인이 머리를 눌 수도 있고 고레츠카가 그쪽으로 머리를 눌 수도 있는데 아 이거를 피해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정확히 그곳으로 프리킥이 들어간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근데 기가 막힌 프리킥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왜 노이어의 복귀가 시급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김민재랑 우파메커너가 빌드업을 잘하는 센터백들이고 이 뒤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라든가 사실상 키미도 공을 잘 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패스를 줬는데 패스 주는 거를 잘리면서 카운터택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또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실점을 했던 장면이 나왔었고요. 보니페이스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죠. 아 정말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이런 거 그냥 크로스 올려주면 레버커즈는 이날 경기에 그냥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크로스를 절대 안 줍니다. 보니페이스가 베이비페이스가 된 거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자기가 득점을 하겠다는 욕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다 쐈다. 미안하다. 바로 사과하는 보니페이스를 볼 수 있었고요.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베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나도 쉽게 가운데로 공이 들어오고요. 이 공이 들어가는 장면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레츠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요. 키미이 왜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가면서 또다시 우파메커노랑 김민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나오기도 힘들고 라인을 내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좋은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보니페이스가 들어가서 득점을 했지만 아... 쉣! 왜 업사이드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가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라인을 그냥 정확하게 맞춰주면서 오프사이드를 만들어버리면서 보니페이스의 미넨전 득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알론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가 또다시 공격을 가져가는 장면인데 이 앞에 공간 빈 것 좀 보세요. 아니 보이시는 선수가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보니페이스의 힘과 피지컬 그 다음에 보니페이스의 파워 이 모든 게 나오죠. 이 선수가 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강망을 받고 있는지 와... 이거를 다 견뎌내고 아를 까면서 굉장히 좋은 장면까지 만들어내면서 슈팅을 때립니다. 근데 보니페이스 앞엔 누가 있냐? 와... 이탈리아산 벽이 있죠. 와... 김민재를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우파메카노 보세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죠. 아... 진짜... 니네 보고 안 해주냐 우리? 니네 뭐하냐?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우파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김민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말을 안 해요. 이제 짜증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보니페이스랑 현재 독일의 엄청난 유망주 비르츠가 나 왜 안 주냐? 너가 나 주면 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응간우 바로 베이비페이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너한테 거기서 공을 어떻게 주냐? 내가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였고 나 드리블하면서 우파메카노랑 몸빵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패스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걸 보고 비르츠가 알았다. 그래 인마. 이해한다.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벌써 보니페이스는 삐졌습니다. 아이씨 이제 됐다고 아이씨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찬스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하면서 삐지고 있는 보니페이스를 보는 장면입니다. 근데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서 때리는 슈팅을 아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진짜 지려요. 김민재는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리고 보니페이스를 베이비페이스를 만들어버립니다. 자 요 장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들이 여러분들 너무 쉽게 들어가고요. 이 패스가 사이드를 열린 게 가운데 선수에게 들어가는데 또다시 고래체카가 보호를 못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삼자 패스가 들어가죠. 근데 사실 이 패스는 아마 이 선수를 위한 패스였을 거예요. 근데 패스가 좀 잘못 맞으면서 이거를 프림퐁이 뛰어들어가는데 와 이 장면 김민재가 바깥쪽 라인에 서있는데 이 장면에서 바깥쪽에서 요거를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막는 걸 보고 이 빠른 프림퐁을 상대로 따라가서 이거를 블락킹한다는 김민재를 보고 제가 김민재는 감동 이상이다. 어 이런 걸 보시던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또다시 사네가 공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래체카가 뛰어들어가 주면서 해리케인 이후 가운데 있으면서 상대가 다 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밀러가 요 자리에 서있죠. 지금 한 번 더 치고 나서 밀러를 주면 밀러가 그냥 감차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인데 자네가 뭐합니까? 안줘요. 갑자기 여기서 크롤 패턴으로 돌아버리고 다시 꺾은 다음에 본인이 슈팅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해리케인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서있다가 사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해요? 어 나는 피해줘야 했지. 어 괜히 여기서 자네가 슈팅 때리는데 나 맞으면 큰일 난다. 하면서 비켜주는 해리케인. 이거를 여기서 등딱해주고 공을 받아주고 수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내가 이 공 맞으면 자네한테 혼난다. 나는 1800억짜리 미끼일 뿐이다. 하면서 케인이 여기서 이제 허리 위에다가 손 올리고 아 어떻게 우리 사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서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 항의도 하지 않죠. 어 바로 그냥 손 들면서 이거 코너끼기다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야 그리고 이 패스는 여러분들 레전더리 패스죠. 김민재의 미친 침투 패스. 그러면서 그나브리가 뛰어들어갔고 정말 좋은 터치를 해가지고 크로스를 올렸지만 아쉽게도 득점이 이어지지 않았던 장면이고요. 그나브리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이고요. 이 패스는 진짜 여러분들 월클 패스다. 아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에 쓸 때마다 보여주는 이런 패스는 옛날 국가대표의 기성용이 쓰리팩에 들어왔을 때 넣어주는 패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패스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이 장면에서도 자네가 크로스를 올리는데 그나브리가 튕겨나온 거를 머리를 갖다 대지만 아쉽게 득점이 이어지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그나브리가 실성을 하죠. 아 조졌네 오늘. 이따가 맥주 파티하는데 맥주나 먹어야겠다 하면서 실실 웃고 있는 그나브리. 또다시 백패스가 울라이에게 이어지는데 여기서 김민재를 준다는 거를 완벽하게 실수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좋은 찬스가 만들어졌고 이 뛰어들어가는 프린폭에게 이어졌지만 오프사이드가 아쉽게 걸리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노이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호도 안 해줘. 뒤에서는 빌드업 불안해.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불쌍할 정도로 둘이 다 하고 있다. 이거를 조금 느낄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쭉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고 고레츠카가 뛰어들어가주면서 상대방을 끌고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밀러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밀러가 퍼스트 터치를 가져가는 걸 해리케인이 드디어 오랜만에 온 득점 찬스가 생겼고 이 찬스에서 해리케인이 슈팅을 때렸지만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고레츠카야. 이렇게 전방 질투 열심히 하는 것처럼 수비도 좀 복귀해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리케인이 이제 차마 뒤를 못 바라보는 거는 야 오늘 나 때문에 승리수당 못 받으면 자네 형이 얼마나 화를 낼까 아 자네 형 오늘 맥주 파티 간다 그랬는데 오늘 경기 못 이기면 승리수당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못 넘으면 안 되는데 자네 형을 내가 어떻게 보지? 하면서 숨고 있는 해리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킴미이랑 고레츠카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항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은간우가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굉장히 좋은 익스체인지가 일어났고 슈팅을 때린 게 골대를 맞고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오히려 미넨이 운이 좋았다. 안 진 게 다행이다 정도의 경기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패스가 이어졌을 때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패스를 주고 뛰어들어간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자네가 잡아주든 고레츠카가 잡아주든 라이머가 잡아주든 킴미이가 잡아주든 누군가는 잡아줘야지만 마스라이가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잡으니까 마스라이가 갬브를 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너무 쉽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파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우파가 따라오니까 그냥 앞자리에 패스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오면서 김민재가 커버링을 정말 잘했지만 좀 재수가 안 좋아서 어? 하다가 결국 뚫리게 됐죠. 근데 보니페이스는 여기서도 패스를 하지 않으면서 득점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실 보니페이스가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만 탐욕을 벌이고 패스했더라면 레버쿠젠이 5대2로도 이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민재가 폭풍 드립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몸빵을 싸웠는데 이 선수는 누워있는데 김민재는 다시 일어나서 발 한 번 덧붙어서 그 공을 따내는 장면인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투엘이 김민재한테 하이킹 샘프 샘프 뭐 그냥 빨리 패스 줘라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가 투엘 쪽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하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엘이 여기서 이제 김민재를 보면서 뭔가 말을 하죠. 아 빨리 패스해라 드립을 치지 말아라 너 왜 그러냐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이 났고 김민재는 다시 싸우기보다는 본인의 자리를 돌아가는 느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보니페이스에게 패스가 이어졌는데 보니페이스가 안으로 또다시 정말 좋게 치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레버쿠젠 선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 너 패스 안 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슈팅을 때렸지만 아쉽게 또다시 득점이 이어지지 않죠. 근데 여기서 우파메카노의 리액션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파메카노가 헤이 보이스 왜 수비 안 하냐 앞에서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고래츠카 눈 안 마주치죠. 돌아서서 잔소리 듣기 싫은 고래츠카가 그냥 뒤로 돌아가고 있어.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진짜 우파메카노랑 김민재 힘들어 죽겠네. 어? 아 진짜 얘네때문에 내가 꼴도 못 놓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베이비페이스 볼 수가 있고 우파메카노는 그냥 화가 납니다. 아 진짜 이 독박수비 언제까지 해야 되냐 민재야 하면서 민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귀염둥이 우파메카노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베이비페이스 이거 보세요. 너 뭘 실실 쪼개냐 하고 보니페이스 바라보니까 보니페이스가 어떻게 합니까? 안 쳐다보죠. 아 형 형 나 한말도 안 했어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혼자서 자책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베이비페이스 다음에 여기서 테리 쭉 치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공격할 때는 또 누구보다 맨 앞에 가있는 고레츠카 패스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딱 고레츠카가 득점을 가져가는 장면을 보이고요 여기서 고레츠카는 주장이 누군지 알죠. 보세요. 싼 애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해리케인이라면 여기서 골을 넣었어. 자네한테 달려가서 안겼을 거예요. 근데 고레츠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 인마 나도 인마 난 외국인이 아니다 이거야 고레츠카는 바로 무시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냐 어 라인 타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바로 키미 바라보면서 키미한테 달려가서 꼴누네가 원래 뛰어가서 안겨야 되잖아. 얘는 라인 탈 줄 아는 거야. 키미가 점프해서 오는 거를 지가 받아버려. 난 이건 또 처음 봐. 꼴누네가 가서 안기는 건 맞는데 꼴누네가 가가지고 주장되는 건 처음 봐. 이거 코미디야 이거 코미디 라인 탈 줄 아는 겁니다. 고레츠카가 바로 그냥 라인 타버리면서 키미와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또다시 치고 들어오는 레버쿠전을 볼 수가 있고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앞에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있는 장면이 또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패스가 드리블로 쭉 치고 들어오면서 여기서 패스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보니 페이스가 또다시 슈팅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니 페이스가 이거를 또 극적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보니 페이스가 또다시 정말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어 이 친구는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죠. 아 넌 도대체 한 경기에 몇 개나 놓치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봐주겠다.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결국 PK가 나오면서 득점을 가져갔고요. 경기는 2대2로 끝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코너킥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쫑싸움이 나면서 공이 막 이렇게 흘른 거를 우파메카노가 멋지게 득점을 했으나 그리고 미친듯이 달려오면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고 여기서 가장 빠른 선수가 누구냐. 김민재죠. 어 나의 파트너를 같이 세리머니 하기 위해서 김민재가 미친듯이 뛰어가고 있는데 아 아 내가 지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하면서 하늘을 향해 포효하고 있는 어 우파메카노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경기는 이렇게 2대2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넨 대 레버쿠젠의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스펙티드 골은 뭐 비슷했어요. 둘 다 2점대를 기록했고 어시스트 익스펙트 어시스트는 미넨이 조금 더 높았고 볼 포세션적인 부분에서는 52% 대시 48% 어떻게 보면 대등한 경기를 했다. 진짜 이 과르디올라가 항상 했던 얘기 무릉요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냐 자비 알론서는 정말 뛰어난 감독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한테도 배웠고 과르디올라한테도 배웠고 안첼로티한테도 배웠고 배법사한테도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정말 나중에 지도자가 된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레버쿠젠에 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슈팅 같은 경우에는 16개 13개 미넨이 조금 더 많이 했지만 레버쿠젠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다가오는 여러분들 이 경기 참을 수 없죠. 다가오는 경기 배이언 vs 미넨 민재더비죠. 민재더비 맨유를 갈 것이냐 미넨을 갈 것이냐 했던 김민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경기로 챔피언스 리그를 또다시 미넨에서 데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꿀조죠. 맨유 갈라타사리 그 다음에 코펜하겐일 거예요. 하여튼 이 팀이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맨유가 보여주는 경기력 테나흐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바라봤을 때는 맨유가 여기서 2등으로 올라가기도 왠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 영국에서 떠돌아다니는 밈이 있습니다. 테나흐에 대해서 어떤 밈이 있냐 민재가 여기로 안 간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싶을 정도의 밈입니다. 여러분들 테나흐가 현재 호날두를 잘랐고요. 대야를 잘랐다. 그리고 맥아유를 주장으로부터 자르고 안토니를 사고 마운트를 사고 오나나를 샀다. 그리고 현재 산초를 산으로 보냈다. 맨시티에게 6대3으로 지고 리버풀에게 7대0으로 지고 세비아에게 5대2로 지고 아스날에게 3대1로 두 번이나 패배했다. 레이디즈 앤 젠틀먼트 디스 이즈 에릭 테나 디스 이즈 에릭 테나 이러면서 젠틀먼과 승려 여러분들 이게 에릭 테나흐다라는 밈이 지금 미친듯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굉장히 기대는 됩니다. 어쨌든 챔스는 또 다른 무대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어쨌든 간에 레시포드가 왼쪽 윙을 뛰면서 확실히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같이 여러분들 또 이 경기를 중계로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심층 공석에는 분석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만 유튜브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망상도 들어간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